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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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제가 뒤풀이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거는 마젠타 그리고 봉순 요 둘이 친구잖아 그 둘이었습니다 애들이 갔어 이미 걔둘만 갔어 술이 취해가지고 어우 마젠타님 안녕하세요 그때 뭐 코스프레 같은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복이면 둘이 무슨 나 학생 주인선생님한테 인사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바나나 이러는거야 오 안녕하세요 많이 피하셨나봐요 저 취해보여요? 내가 뭐라그래요 네 취해보여요 옆에 있는 봉순님 어 닌 취했어 저는 안취했죠 아니요 당신은 취해보여요 막 이러고 있는거야 아 그러면은 바람쐬러 나갈건데 제가 바나나울류 사드릴게요 어 바나나울류 좋아요 threw저기 쫓아왔믄 계속 뒤에서 봉순이 ienen Fahr extranj 어머어머어머 이거는 찍어야 돼 원어나나울류 사료기 때문이지 와아나울류 사료기 때문이지 와 나 나 니